경기 implied 포기 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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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다메님 네 아니 혼자서 작업하고 계실 것 같아서 왜 이러고 쉽지 않으실까 해서 왔어요. 외로웠어요. 아, 외로웠쇼? 저 도와드릴게요. 네. 왜 뭐가 잘못된 거예요? 프레임 자체가 지금 처져가지고 약간 휘었어요.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일하고 계셨겠네요. 좀 도와드릴게요. 우리 여기를 좀, 위에를 좀 잘라낼까요? 잘라내시게요? 네. 그래요? 아, 손발이 천천히 많네. 아, 그래요? 까볼까요, 한 번? 네. 아, 내가 들게요. 전진짐은 순종하니까. 아, 정말요? 아, 저 항상 무식한 사람을 지금 봤다가. 아, 누가? 있어요. 환호 시작하고 작업 끝나서. 아까보다는 불쾌해졌네요. 죽이요? 다 됐습니다.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? 대한민국 과학소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, 여기를 누르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려요